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족보다 이제 더 소중한 우리 멤버들 항상 이렇게 쭉 함께해요 사랑해요 불만이야? 비공개입니다 약간 도도할 것 같다? 차가울 것 같다라는 오해를 받기도 해요 아지트라고는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 저희에게 휴일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원래 머리가 길었었어요 머리가 짧아져서 좀 약간 점점 소년스러워지지 않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뭔가 저는 나중에 유학 가고 싶거든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아마 외국에 있지 않을까요? 달링 여러분 사랑해요 넓은 어깨와 저에게 올인해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남성분이 좋습니다 요리 생각보다 잘해요 김치볶음밥, 된장찌개, 김치찌개, 고등어 조립 이런 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 어떤 프로그램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꼴찌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했었어요 그때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코디한 건 아니지만 약간 편하게 편하게 캐주얼로 해주신 것 같아요 배고파요 컨디션에 따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달샵에 가은 많이많이 사랑해주세요 달샵에 가은 많이많이 사랑해주세요